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연불감흥 사례. 내 이름은 심가원이고 올해 19살이다. 어머니가 싱가포르 정토종의 연우이자 독실한 연불인인 관계로 자주 나에게 아미타불에 자비하신 구제에 대해 설명하며 나더러 늘 연불하라고 타이르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 연불하라고 타일렀지만 나는 줄곧 하나의 완전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다지 연불을 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초에 학교에서 방학을 하여 나는 싱가포르 5절로 로드에 있는 대백화점의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9월 5일 대략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안색이 창백하고 하반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나와 나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고는 숨을 가쁘게 들이쉬면서 내 몸에서 쓰러졌다. 내 평생 이런 돌발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 여자분의 배가 약간 볼록하고 하반신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본 나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같이 일하던 점원 한 명이 곧바로 병원에 연락하려 하였으나 너무나 긴장한 탓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때 가게 사장이 옆에서 말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절대 정신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연불 연불이 떠올랐다. 나는 그 당시에도 도대체 내 글자 아미타부를 불러야 할지 아니면 여섯 글자 나무아미타부를 불러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그러나 사장님이 그녀가 정신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떠올라. 그럼 여섯자 나무아미타부를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여섯자 명호가 좀 더 길어서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즉각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입으로 무엇을 부르면 당신도 저를 따라서 무엇을 부르세요. 절대 잠들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귀에다 나무아미타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여자분은 말을 잘 듣고 정말로 이렇게 나와 함께 연불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보였다. 아마도 이미 나를 따라서 소리내어 연불을 할 기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연불을 하고 있을 때 가쁘게 쉬던 그녀의 숨이 차츰차츰 완화되었고 주변의 분위기도 매우 불가사의하게 변하였다. 사람들은 거의 전부 한쪽에 서서 조용히 내가 이 여자분을 푸축하며 연불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대략 15분쯤 지나서 구급차가 왔다. 나는 이 여자분을 모시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 도중에 나의 연불도 끊이지 않았다. 나는 이 여자분이 병실로 들어간 다음에야 가게로 돌아왔다. 이튿날 이 여자분은 퇴원을 하였고 게다가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분은 직접 가게로 와서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녀는 검사를 통해 의사 선생님은 이미 유산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또 5분만 늦었어도 제가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나에게 이 나무아미타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좋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녀가 제 품에 쓰러져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연불할 때 한 줄기 따뜻한 빛이 그녀를 비춰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몸과 마음이 매우 편안하고 고통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이 여자분이 말하기를 본인이 유산을 했던 그날 밤에 그녀 남편이 장엄하기 그지없는 어린애가 몹시 기뻐하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애기는 당시에 관세음의 대위에 앉아있었고 주변에는 또 분홍색 꽃들이 있었으며 땅위에는 온통 황금색으로 매우 장엄하다고 했다. 나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그가 말한 관세음의 대란 응당연화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남편분은 불법을 배우지 않아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연화대인지 몰랐던 것인데 그곳은 틀림없이 어머니가 늘 말하던 아미타불의 정토 극락세계일 것이다. 사후에 그들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금은지를 태워서 인연 없는 이 애기에게 줘야 하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자. 이때 남편분이 애기가 있는 곳은 도처가 전부 황금인데 우리가 금은지를 태워줘서 뭐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온 식구가 최대한 이 기간 동안 염불하셔야 합니다. 염불만 하면 애기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아미타불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애기의 시신을 돌려받아 집에서 입관하였으며 아울러 집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다. 불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연불기도 법기도 콕조도 전부 없이 줄곧 집에서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어 연불하였다. 4일째 되는 날 이 여자분도 애기가 허공에 서서 매우 기뻐하며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봤으니 부부 둘이 모두 애기 보살이 극락왕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집에서 좋게 10시간을 연불하였고 6일째 되는 날 그들은 또 12시간 연불하였으니 지극정성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며칠은 이 여자분과 시어머니는 거의 집에서 연불만 하였다. 연불하다가 힘이 들면 좀 쉬고 쉬고 나면 다시 연불하였다. 6일째 되는 날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 기이한 향내를 맡을 수 있었다. 그들 집에서 향을 피우지 않았고 또 향수를 바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향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아마도 부처님의 가뭄일 것이다. 그들 집에서만 이런 가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었다. 6일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밤에 나는 이 애기보살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연꽃을 나에게 주는 꿈을 꾸었다. 그 후에 나는 다시 한 번 애기보살을 꿈꾸었는데 이번에 그는 큰 연꽃 뒤에 앉아 있었다. 이 연꽃의 크기는 거의 우리 집 객실을 가득 채울 정도였으나 그가 나에게 준 것은 여전히 작은 연꽃이었다. 꿈에서 깬 나는 마음속으로 어쨌든 이렇게 큰 연꽃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 반만 나눠줘도 과한 것은 아니잖아 라고 투덜거렸다. 사후에 정본스님은 아마도 애기보살이 나더러 연구를 많이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평소에 연구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작은 연꽃밖에 없는 것이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만 큰 연꽃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비록 2년 없는 이 아기가 이미 떠났지만 이 어머니는 도리어 기쁨과 위안을 느꼈다. 아기가 이미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에 왕생한 것을 제외하고 태아의 시신은 매우 온전하고 예뻤는데 비록 어머니가 유산할 때 임신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보통 유산 아들과 달랐다.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 이미 2주 정도 지났지만 이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염불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차피 지금 몸을 풀고 있어서 딱히 할 일이 없기에 염불만 한다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염불할 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무척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아미타불의 자비하신 구제의 섭수일 것이다. 나도 매우 위안이 되었다. 어쨌든 그날 직접 이 아기가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가 이미 영원히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무아미타불 싱가포르 심가원이 2016년 9월 18일 적음 본 사건의 가장 신기한 점은 4개월 된 태아가 왕생한 것으로 나무아미타불의 명호 기능이 불가사의하고 범부의 감정과 견해를 벗어났으며 순수한 타력이고 자연스러우며 법이 본래 그러하고 자발적이고 평등하고 무조건적이며 제한이 없고 장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었다. 연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며 어떻게 정진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마음을 조절하고 어떻게 청정하고 어떻게 망념을 극복하고 어떻게 복과 선을 닦아서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왕생하기 어렵다는 각가지 의혹과 걱정들을 철저히 분쇄하였으며 이런 의혹과 걱정들은 모두 용인이 스스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기후이며 꿈꾸는 사람이 잠꼬대하는 것이고 오직 스스로 자신의 몫을 국한시키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한다. 4개월 된 태아는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하며 육군이 완전하게 발륙된 상태가 아니며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작용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무지목매하여 문사수가 없을 뿐더러 계정에 역시 없었으며 심지어 신원행조차 없이 누군가 그의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 연불하자 기대한 바는 아니지만 역시 왕생한 것이다. 19살 심가원은 고승 대덕이 아닐 뿐더러 오래 수행한 거사도 아니며 평소에 그다지 연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 명호의 의의를 이해한 것도 아니다. 그녀는 여섯 자가 좀 더 길어서 임신부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기껏해야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연불하라고 타일렀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대해 친근감과 호감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문득 연불이 생각났지만 단지 임신부의 안의를 위해 생각한 것이지 특별히 태아를 위해 연불한 게 아니며 심지어 태아를 생각지도 못했으며 더욱이 위패를 세우고 천도제를 지내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는 여전히 왕생하였다. 임신부는 이제까지 부처님을 믿은 적이 없었고 부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이 나무아미타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다. 단지 위급한 가운데 심과 원이 하는 연불을 따라서 입만 움직여 소리 내지 않고 연불하였으니 자연히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애기를 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며 전적으로 태아를 위해 연불에서 회양을 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는 여전히 왕생하였다. 태아를 말한다면 무지목매하여 심과원과 임신부가 모두 그 존재를 소홀히 하였고 자신이 아는 게 없고 관심을 쏟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왕생하였다.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자마자 불광이 곧바로 이르렀고 어느새 빌고 구하지 않았지만 명호가 자연스럽게 구제를 베풀어 정토에 왕생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은 명호 자체에 구비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마치 식물이 햇빛의 반사를 받으면 비록 무심하여 알지 못하고 기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역시 광명이 비추는 자연스런 작용과 같다. 만약에 태아가 아니고 보통 성인들처럼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록 염불하더라도 왕생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여러가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범부의 선입견에 걸려서 도리어 이 태아가 명호의 기능에 수순하여 편안히 왕생한 것만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오염되고 전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범부들을 위해 그들의 전도된 집착과 견해를 깨트리기 위해 각가지 법을 설하여 듣고 나서 믿고 믿고 나서 발언하고 발언하고 나서 칭명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명호의 자연적인 기능에 수순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분별이어서 모두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염불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어리석음을 즐긴다. 왜냐하면 이른바 지혜란 모두 범부들의 전도된 분별심이어서 오직 장애만 될 뿐 이를 성공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지하여 아는게 없으므로 자연히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명호 자체의 기능에 수순하여 저절로 이끌려서 위없는 도로 나아가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맡기고 어리석은 자는 불력의 구제를 위해 해석의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곧 지혜이다.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어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은 허공을 맞이하거나 거스르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아미타불의 구제를 장애하기 때문에 지혜가 곧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어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은 허공을 맞이하거나 거스르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아미타불의 구제를 장애하기 때문에 지혜가 곧 어리석음 이다. 범부에게 어찌 지혜가 있겠는가 조금 어리석은 게 나을 것이다. 조사 께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 십이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나아가 믿음 의심 등등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헤아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꿈꾸는 사람처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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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믿음과 발언의 구덩이를 뛰어넘어 오로지 칭념하는 평지에 이른 것이다. 생명은 신비한 것이다. 이태아의 형체는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생명은 완전한 것이다. 시방 중생에는 뱃속의 태아도 포함되고 내지 신념에는 남들이 해주는 칭념도 포함된다. 다시 임신불을 보면 비록 급박한 가운데 이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을 따라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지만 여전히 불광이 피쳐주어 심신이 편안하고 고통이 완화되었으니 어찌 명호의 자연스런 기능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었다면 당연히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 정토에 왕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에 구애받는 사람은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혹 연불의 영험이 없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타심통이 없어서 이태아가 대체 어떤 인연이고 어떤 심리활동이 있었으며 아미타불께서 어떻게 구제를 해주셨는지 알 수 없기에 눈앞에 사실만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경에서 설하시길 열애의 지혜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으니 이승이 헤아릴 수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홀로 분명히 아신다. 성문이나 보살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마음 다 알지 못하여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남들에게 연불을 권하면 비록 상대방이 완전히 신수 봉행하지 못하더라도 큰 이익이 있으니 식을 훈습하여 종자가 되어 인연만 있으면 자연이 현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가원의 어머니가 평소에 그녀에게 자주 연불을 권하지 않았다면 이 임신부와 태아가 둘 다 봉변을 당하여 헛되이 윤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심가원의 어머니 평소 가르침으로 인해 임신부가 평안하고 온 식구가 연불하게 되었으며 태아가 극락 왕생하여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났고 심가원도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 틀림없이 신심이 개발되고 믿음의 뿌리가 증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기연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연불을 권할 것이니 지나치게 인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속담에 차라리 만일의 경우를 위해 쓰지 않고 준비해둘지 언정 쓰기만 하고 준비해두지 안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다. 나무아미탑을 만덕 홍명을 어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마음속에 준비해뒀다. 모든 위급한 재난을 구제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금전 심력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단지 한 생각 믿어 알아서 항상 마음과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만사가 충족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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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